강서구의 연이은 수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우수행정과 사례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020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에서 강서구 위기청소년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는 지난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수행정과 정책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최초로 위기청소년 심리적 외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발빠른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사업을 비롯해 지역 내 촘촘한 청소년 울타리 조성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해 신속하게 개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위기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연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세회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세회수입 운영혁신과 징수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압류 노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신탁재산 채권 압류 사례로 15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